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백이범 모의고사 시즌3 물리학1입니다. 개강을 하는 날이고요. 이미 1강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OT 보기 전에 미리 풀어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보통 모의고사는 책 구매해가지고 책을 받아서 책은 아니고 모의고사입니다만 모의고사를 받아서 강의를 안 듣고 모의고사만 쫙 푸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강의는 좀 듣기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출제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지 그러한 출제의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출제의도를 가진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사실 그건 해설지에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강의를 들어야만 조금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해설지와 조금 베리에이션 때문에 좀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설하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투자해서 주요 문항이라도 제가 전문항 해설을 해드립니다만 주요 문항이라도 해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프리시즌, 시즌1, 시즌2 벌써 새 시즌이나 이미 102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딱히 시즌3 OT를 따로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리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 거고요. 시즌4 하나 남았습니다. 시즌4는 10월 초에 개강해서 10월 중순에 완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능 한 달 전에 제 모든 커리큘럼을 최종적으로 끝내려고 한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을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요. 30회분으로 진행이 되고 이 2회에도 제가 올해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통해서 물리학원 2회분 그 다음에 수특변형 모의고사 3회 수안변형 모의고사 3회 변형 모의고사이긴 합니다만 연계규제 모의고사죠. 연계규제 모의고사 6회분 총 38회분에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 시즌3는 시즌1이나 2보다는 조금 한 회차 늘렸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의고사 비중을 높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회차를 후반부로 갈수록 더 늘릴 예정. 그래서 시즌4는 8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잡고 일주일에 2개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다른 과목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물리학에 좀 더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3회, 4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빠른 완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즌3는 이제 이 OT에서 뭐 어떻게 진행하겠다 모의고사란 무엇이다 라는 거를 이제 또 한 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시즌2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아요. 시즌1까지는 이제 프리시즌이나 시즌1도 좀 어렵다는 학생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버텼는데 반해 시즌2는 제가 한 3회차 정도를 6회차 중에 3회차를 조금 까다롭게 출제를 하는 바람에 그 중에 또 한 회차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실전성이 떨어진다. 또는 어 문항 난이도 배분 회차 난이도 배분에 실패한 것 같다. 문항 이제 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은 뭐 문항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굉장히 좋은 문항 같다. 하지만 이게 N제가 아니고 뭐겠냐 난이도 조절을 해서 실제로 나올 만한 난이도를 만들어줘야만 시간 안배도 되고 나름 이제 실전적인 연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실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 뭐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기대했는지를 저는 뭐 조금 알건 같은데 근데 현실은 실전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좀 우리가 좀 미리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냐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전성이라는 것이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의고사는 기출이죠. 그쵸?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출과 유사하여 이전에 출제됐던 뭐 예를 들면 작년 수능 작년 수능 올해 6평 또는 올해 9평 이것과 좀 유사한 포맷의 문제 그게 실전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텐데요. 그쵸? 절대 작년 수능처럼 안 나올 거고요. 이건 100%예요. 그쵸? 100%입니다. 뭐 6평과 난이도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9평보다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어렵다라는 게 뭐냐. 작년 수능보다는 명백히 어려울 거고 6평과 비슷하거나 6평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9평보다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런 것들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뭐 어느 정도 어려울 거냐에 대해서 뭐 아무도 예측 못하죠 사실. 출제도 안 된 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이제 출제진이 결정돼서 빠르면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출제진 구성되고 출제 들어가겠죠. 추석 직후에 저도 뭐 언젠지 모릅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는지 조차도. 당일 통보니까 그러면은 아직 출제진이 확정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제를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 그걸 모르는 애들이 아닐 텐데 실전성 운운하면서 다시 말하면 징징대는 거죠. 기출과 유사하지 않으니 내가 좀 익숙한 기출과 유사하지 않으니 실전성이 떨어진다.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부를 좀 하겠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가지 실전 적응력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이걸 키우겠다. 이걸 키우겠다.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저는 좀 부정하고 싶어요. 실전성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기출 변형 모의고사나 푸세요. 제 모의고사 풀려고 하지 말고 기출 변형 모의고사 푸시면 됩니다. 그런 모의고사 많아요. 시중에 나와있는 대다수의 모의고사들이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대다수의 난이도의 모의고사들이 기출 변형 모의고사잖아요. 사실은 기출 변형이 많습니다. 기출을 요리조리 좀 만져서 형태 바꾸고 숫자 바꾸고 발문 좀 바꾸고 손질하고 이러면 당연히 익숙하죠. 익숙하면 좀 쉽고요. 시간 한 배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시간 한 배가 잘 되는 모의고사만 풀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쉽다는 얘기고 익숙하다는 얘기고 기출 베이스라는 얘기에요. 냉정하게 얘기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은 분명히 물론 비슷한 문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잘 풀면 수능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 그것보다는 기출의 바운더리보다는 물론 기출의 근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바운더리에서 훈련을 해줘야 오히려 실전 적응력이 향상되겠죠. 내가 이런 문제들만 풀었는데 그죠? 이게 나한테는 익숙한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게 하나라도 나왔다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깨먹겠죠. 뭐 틀리고 막고를 떠나서 다른 문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아실 거예요. 한두 문화만 삐끗해도 스무 문제 중에 한두 문화만 삐끗해도 한두 문화만 틀리고 끝나질 않아. 왕창 떨어집니다. 실력 애매한 애들은 실력이 좀 솔리드한 애들은 뭐 영향 안 받죠. 근데 솔리드한 애들은 왜 솔리드하냐?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공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상위권과 상위권이 아닌 저의 차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라면 다라면 그러니까 난이도 배분을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아니 백의범 모의고사 보면 문제 참 참신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항 중에 퀄리티가 좀 높더라. 괜찮은 문제가 많은데 그 괜찮은 문제를 좀 어렵고 참신하고 괜찮은 문제를 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에 골고루 뿌려 넣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제 해명은 뭐냐 골고루 넣어서 난이도를 균일하게 만들면 그건 역시도 훈련의 의미 리허설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 되고 적당한 난이도도 풀어봐야 되고 또 쉬우면 쉬운 대로 방시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가져가야죠. 이런 것도 풀어봐야 되고 이런 것도 풀어봐야 되고 이런 것도 풀어봐야 이게 향상되는 것일 텐데 그렇죠? 다양한 상황 우리가 이제 결국 수능이라는 그 당일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난이도를 균일하게 맞추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그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남는 게 뭡니까? 지금 결국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저도 정서적으로 편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학습이라는 게 뭐냐?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왜 푸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많아. 만일에 만에 하나 수능이 수능이 올해 진짜 괴랄하게 물론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또 없지도 않잖아요. 괴랄하게 기출해서 벗어난 문제를 많이 냈다. 그러면 평가원한테 항의할 건가요? 왜 실전성이 떨어지는 수능을 해요? 뭐 이런지 그렇게 호통을 칠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수능이 잘못됐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약간 좀 토로하게 됐는데 여러가지 억울함을 토로하게 됐어요. 결국 모의고사라는 건 진단과 보안. 근데 자기 자신을 좀 냉철하게 진단하려면 객관적으로 진단하려면 자기 자신이 상상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또는 자기 자신이 예상한 난이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난이도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널널한 상황에선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구도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직면해 봐야 그런 일을 함께 겪어봐야 친구가 괜찮은 친구인지 별로인 친구인지가 드러나듯이 변별이 되듯이 자기 스스로를 변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만고만한 내가 풀만한 내가 풀었을 때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내가 풀었을 때 그냥 시간 한 배 깔끔하게 잘 되고 숫자 딱딱 떨어져가지고 너무 계산 깔끔하게 잘 되고 결국 뭐예요? 쉬운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사람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이런저런 리스크를 대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분들의 그 만만한 요구들을 주문 생산형으로 강의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를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결국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렇게 나와도 너네는 이렇게 대처해야 돼.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시해 주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저지. 여러분들이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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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세요 쉽게 내주세요 기분 좀 좋게 해주세요. 제가 엔터테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맥락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경험을 늘려야죠. 기출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기출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죠. 기출 문제랑 너무 유사한 문제들만 나와서 컷이 올라가면 그건 좋아요? 그거 싫잖아요. 그 이중적인 거야. 적당한 난이도를 확보해 주길 바라면서 자기 스스로는 기출과 유사한 문항 정도를 계속 풀고 싶은 몸은 편하고 싶고 잘 되고 는 쉽고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그 다음에 기출을 넘어서는 당연히 기출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 기출에 머무르기를 바라나요? 그럼 저도 기출 변형 모의고사 내요? 저도 그러면 돈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출제비를 저는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욕먹고 있다고 저라고 이게 좋은 상황이기만 하겠습니까만 어찌 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올바른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작한 모의고사라는 거 좋은 평가들을 해주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좀 더 자기 자신을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약점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보완하고 남은 기간 동안 조금 한계를 극복하여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습니다. 다시 한 번만 쓴소리 한 마디 할게요. 어지간하면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든데 저 수험생활 모르겠습니까? 수험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사실 지금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뜻대로 안 풀리고 그런 울분 알죠. 근데 제가 왜 요새 자꾸 쓴소리를 하느냐 거기에 자꾸 젖어버리면 올해가 끝납니다. 진짜 몇 밤 안 남았어요. 이제는 하지만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인내해가면서 보낸다면 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허비할 거냐 다시 말해 내가 편하고 싶어서 또는 내 마음이 안정되고 싶어서 뭔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학습의 틀거리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틀을 깨고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을 깨고 나와서 결국 올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죠. 기출변형만 풀면서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정중히 사양하겠다. 이 얘기는 좀 강하게 표현한 것인데 정 좋게 표현하자면 정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그냥 편한 모의고사로 가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그런 줄다리기는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남은 기간 조금 더 의미 있는 자기진단과 보완 경험의 확장 그것이 모의고사의 본질이라 봤을 때 허구적인 실전성에 운운하기보다는 물론 저도 억울한 게 있는 게 시즌1에서 시즌2잖아요. 시즌2가 욕을 좀 먹었는데 시즌2 1회에서 6회차 중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난이도를 점점점점 높여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난이도를 점점점점 낮춰가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1,2회차가 많이 어려웠고요. 3,4회차가 좀 적당했고요. 5,6회차가 쉬웠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쉬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풀고 그냥 그만한 애들이 그냥 싸잡아서 매도하더라고요. 다 푼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푼 애들은 그렇죠. 이게 다양성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3도 그러할 겁니다. 시즌3도 7회차인데 몇 회차는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또 몇 회차는 그냥 그럭저럭 풀만 할 겁니다. 배울 것도 있고 몇 회차는 또 쉬운 것에 대한 대비도 돼요. 쉬운 것에 대한 대비 역시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거거든. 그런 대비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드릴 테니까 두 가지만 당부합시다. 일단 난이도의 그렇죠? 본인의 어떤 상상 본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또 회차를 만나더라도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겨내야 한다. 그 또한 그 또한 여러분들의 복식입니다. 물론 물론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제 강의가 함께 할 거니까 강의를 좀 보라. 그죠?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뭐하라? 극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좀 봐라. 그죠? 강의에서 제가 하는 얘기들 물론 뭐 들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라고 하면 뭐 제 탓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들어보시면 제 분석 제 접근법 여러가지 예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빠르게 9월 말경에 완강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빠르게 또 강의를 계속해서 지금도 새벽인데요. 눈이 좀 끈뻑끈뻑 감기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촬영을 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저는 추석 연휴 때도 아마 거의 대부분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당일하고 그 전날 정도 사실 당일하고 그 전날도 할 수 있었는데 미용실이 쉬네. 그죠? 미용실이 쉬면 촬영을 안 합니다. 사실 오래 손으로 꼽는데요. 미용실이 쉬는 물론 그건 저의 개취니까 존중해 주셔야 돼요. 흐트러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설 순 없다. 그죠? 제가 약간 너무 생머리다 보니까 머리를 좀 손질을 안 하면 약간 초딩머리가 돼요. 너무 이제 완전 생머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흐트러진 모습 초딩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어쨌든 이틀은 좀 강제 유식을 하게 됐어요. 저도 좀 몸 좀 추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틀 정도는 좀 허락을 구하겠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날짜들은 또 다 나와서 불철주야 촬영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시즌3 갑툭튀했다고 또 수강평 하나 올라왔더라고 시즌3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개강하면 어떡해요? 시즌4는 좀 제발 예고 좀 해주세요. 언제쯤 개강할 건지 그래야 뭐 그래야 뭐 학습 스케줄 짜는데 무슨 영향이 있나봐. 근데 아니 그냥 준비되면 나오는 거지. 뭐 예고까지 합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블록버스터급 영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걸 뭘 예고까지 해. 언제 나온다 뭐 예고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지금 아마 회차 구성 끝나서 또 이제 검토 작업 중이에요. 시즌4도 8회차가 이제 구성이 끝나서 검토 작업 중이니까 뭐 검토는 충분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확정이 되면 예정을 예고를 뭐 제 뭐 인스타나 뭐 아니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의견 수렴해서 하여튼 건강 좀 잘 추스리시고 추석 직전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강의를 이 OT를 처음 듣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좀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추스리시고 환절기니까 저도 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환절기 되니까 요새 뭐 재채기도 많이 하고 콧물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도 좀 건강 잘 챙기시고 두 가지 강의 좀 봐라 정성스려 드려 제작한 건데 너무 안 보더라고 어 문제만 사놓고 풀기만 해 근데 이제 말은 또 들어보면 해설지와는 또 결이 다른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라서라도 본인이 좀 힘들었던 문항 위주로 골라서라도 듣고 내가 뭘 좀 강조하는지도 좀 체크는 하실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분노하거나 저절하기보다는 그 허구적인 실전성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경험의 확장 조금 더 그것을 극복하고 알을 깨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좋은 결과들을 얻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또 강의실에서 어 좋은 해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